지난 주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집회 현장에서 사측과 집회의 참가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라는 강자의 거대한 불법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언론과 정부는 한통속으로 약자의 작은 불법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식과 법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담을 사이에 두고 물대포와 만장막대기가 오갑니다. 물세례와 소화기 가루가 뒤섞여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방송가 보수신문은 이날 충로를 보도하면서 사측의 과잉 대응엔 침묵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폭력성만 부각시켰습니다. 쇠파이프와 대나무 막대기를 든 희망버스 시위대가 현대차 공장 무단 진입을 위해 담장 철거를 시도합니다. 희뿌연 소화기 분말에 물대포가 사방에서 장렬하고 현장은 3시간 동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마치 폭도인 것처럼 몰아간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4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대기 중이었지만 양측의 충돌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물대포와 소화기를 동원한 현대차 경비인력의 과잉 대응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주요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충돌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충돌이 과연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탐구, 사실 확인, 추적 이런 것들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희망버스가 현대차를 찾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최병승 씨가 제기한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현대차 사내 하청은 불법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처음 제기한 후 8년 만에 거둔 결과였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대차는 대법원의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견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라는 얘기는 법리적 해석에도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원의 판결을 비웃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최병승이 일을 했던, 최병승 노동자가 일을 했던 공정 자체가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그 개인이 속해 있던 공정 전체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되고 또 그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는 공정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대법원 판결로도 해결되지 않자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는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최병승 씨 등은 불법 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3m 높이의 송전탑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정문 앞에서 70여 일간의 노숙농성이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7월 15일엔 박정식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 사무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비극의 현장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주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버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차 자본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찰은 희망버스와 관련해선 신속하게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를 조사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지 3년. 하지만 공권력은 현대차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겐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